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름? 김나리요. 김나리? 마흔 넷이요. 자, 뭐 때문에 왔어? 준비 때문에 천천히 하면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 호흡 더 해도 돼, 호흡 더 해도 돼. 급할 거 없어요. 제가 언니가 둘이 있는데 두 언니들이 같이 살자고 어느 집으로 가서 살아야 될지 고민이라 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지? 제가 좀 아파서 지금 혼자 지내고 있는데 어디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고 혈액암이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게 혈액암이 지금 혈액암도 몇 개 이게 있나? 혈액암은 사실 기수가 고염함은 아니어서 따로 있지는 않다고 들었고요. 백혈병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약간 희귀성이어서 1년에 한 천 명 정도 발병을 하고 있는 병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감염 때문에 많이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져서 식기류나 모든 것들을 다 살균하고 모든 것들이 다 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서 두 언니들이 서로 간호를 해주고 싶어 하는데 얼굴에 감사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에 같이 있어야 할까. 그러면 이게 언제 알게 된 거예요? 혈액 검사에 이상 소견이 있다고 들은 건 8월이었고요. 사실 이제 제가 비행하는 승무원이어서 늘 시차 때문에 어지럽고 빈혈도 당연히 그냥 기본 베이스로 함께하는 병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브링업할 만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1월 달쯤에 밤에 비행을 하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동네 있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혈액 수치가 너무 비정상으로 낮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큰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봐라 해서 그러면 기증만 받으면 되는 거고? 만치는 조혈모 세포 이식밖에 길이 없어요. 아빠는 돌아가셨고요. 어머님은 너무 노령이어서 이식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누구 맞는 사람이 없나? 다행히 형제들이 맞으면 이식을 받으면 좋았을 텐데 맞는 사람으로 저희 언니 둘이 저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서 그래서 현재는 조혈모 세포 은행 쪽에서 기증을 받아야 되고 지금 대기 일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골수 의식이라고 하면 척추에서 이렇게 뽑고 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뽑는 거예요? 그냥 헌혈하는 것 같아요. 헌혈하는 것 같아요. 간단한 거 알까요? 이거는 근데 이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헌혈에 대한 것도 굉장히 급감하다 보니까 혈액도 부족하지만 기증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거는 또 하염없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네? 항암을 하면서? 근데 나리는 결혼은 아직 안 와요? 작년 9월에 했어요. 작년 9월에? 네. 남편. 남편이 지금 주재원이어서 들어오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빠르게는 좀 어렵고 일단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결혼 당시에는 그러면 발병 전이야? 네. 남편 분도 많이 놀라셨겠네, 지금. 일이 뭐 잡히겠어, 그렇지? 아내 보고 싶고 걱정되고. 그러면 남편이 들어와도 같이 지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리스크에 대해서 아무도 확답을 주실 수가 없는 게 감염 노출이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남편이 온다 하더라도. 맞아, 그렇지. 왜냐하면 외부 활동이 많을 텐데.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어디서 살아? 잠시 언니네 집에 머물면서 그 비닐막 커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긴 했었는데 얼마 전에 조카가 감기 걸려서. 그러니까. 그런데 큰 언니는 요리를 너무 못해요. 그런데 기관이 잘 잡혀 있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많이 되어 있고 거주지가 서울이어서 경원이랑 훨씬 더 근접해서 안심이 되고. 그런데 작은 언니는 이제 지방에 거주를 하고 있고 대신에 전업주부여서 위생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해 줄 수 있어서 식단이나 항암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작은 언니 집이 또 예쁜 아가가 반려견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리스크도 있고 둘 다 장점도 있는데 혼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군데 다 제가 조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강아지를 키우시는 둘째 언니는 다른 데 분양을 시켜야 돼. 다른 데 잠깐 맡길 수도 없고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데 거기는 동네가 어디지? 지방이에요. 어디? 대전. 대전 멀지. 아니 근데. 병원 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언니는 또 뭐 외부 활동이 있다며. 네 언니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럼.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봤을 때 병원에 가까운 곳이나 큰언니 집 근처에 방을 작은 걸 하나 얻어서 정말 무기실처럼 깨끗한 환경을 해 놓고 언니가 좋은 재료로 음식해서 갖다 맞추기. 언니가 요리 못한데 큰언니. 맛없어도 먹어야지. 그러면 본인이 레시피를 주든가 해서. 아니 근데 그게. 맛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감염의 위험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집에서. 그 집에서 해갖고 뭘 오고 거기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하는 데서 만든 음식을 갖고 얘한테 갖다 주는 게 의미가 없다. 재료만 좋은 것만 사다 줘도 입구 앞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근데 얘가 지금 이제 점점 편한 치료가 더 가고 기운이 없고 힘들어지면. 본인은 요리 저 뭐야 음식을 할 수가 없고. 하여튼 내가 볼 때는 그래. 큰언니는 요리를 너무 못해. 큰언니는 지방에 거주를 하고. 반려면이 같이 있어. 감염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저거밖에 없어요. 방법은 지금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그 어떤 것보다도 건강이고. 건강이고. 그 다음에 언니들 둘은. 정말로 우리 뭐 나리를.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하고. 돌봐야겠다고 생각하면. 나리 집으로 오는 게 맞죠. 언니 중에 한 분이. 나리 집으로 와서. 나리랑 같이 지내면서. 음식을 좀 해주고. 이러는 거 말고는 지금 내가 볼 때 그냥. 나리가 그 언니들 집에 가는 거는. 감염 위험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고. 근데 중요한 게 사실은. 아픈 사람이. 지금 제일 힘들 거라면 얼마 안 돼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지금 제일 힘들 거라면 얼마 안 돼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지금. 설마 설마 했고. 계속해서 지금 뭐. 감당 못 할 정도의. 아픔이고 고통일 거야. 사실은 여기에. 누구 집에 있어요라고. 고민으로 오긴 했지만. 사실 그게 고민이겠냐고. 그렇잖아 나리야 그렇지? 더 큰 고민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걸 알지.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나리의 정신적인 멘탈이나 이런 거. 강하게 해주려면. 옆에 가족들이 지켜봐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 자 내가 볼 때 이제 이거는. 이 문제를 갖고 나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거 같아. 어? 왜냐? 남편도 있고. 맞아요. 가족이 있고. 언니들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 이렇게 아픈데 우리 애 어떻게 할 건지. 도대체. 어? 그거는 왜냐면. 이걸 얘가 뭐. 이 집에 가야 될지 저 집에 가야 될지. 뭐 할 문제는 아니고.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치료 잘 받아서. 건강이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의술이 워낙에 발전을 했고. 기증을 받으면 또. 그렇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잘 먹고. 체력 유지 잘하고. 어? 치료 잘 받고.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그래. 울지 말고. 만취라는 게 있잖아. 그런 사례도 있고. 희망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우린 늘 희망을 보고 살아야지. 그렇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한 가지만. 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들께 연락이 갈 때. 거절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에 휴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눈치가 보여서. 거절 의사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유급 휴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좋은 일 하러 가시니까. 그런 일이라고 하시면. 이 우리 저 나리가 이렇게까지 와서 얘기하는 거에는. 이런 절실함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 번 또.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혹시. 본인이 그런 기증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조건이 맞는다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쵸. 내 주위 사람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좀 용기를 내서. 개운해. 좋아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뽑지 말자 이거. 뽑으면 괜히. 괜히 죄송한 거. 할 얘기 없을 거 같으니까. 힘내 좋은 일 있을 거야. 고맙습니다. 계단 조심하고. 화이팅. 행복해. 그래. 그럼 잘 될 거야. 조현문 세포 이식에 동참해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잘 보답하고 살게요. 고맙습니다. 좋은 기운 받아서 새 생명 얻고 힘내서 다시 돌아올게요. 김다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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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